여기서 더 확실하게 인식할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도 그 심정과 뜻에 맞는 육신을 쓰고 행하시니까 그것은 곧 육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영의 재림이다 하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지만 구약 때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셨지만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통해서 일하는 건 곧 내가 하는 거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 그의 심정에 맞는 자, 손발에 맞는 자를 몸으로 쓰고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나 이 말은 곧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이 오셔서 일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은 영의 재림이라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는 예수님의 영이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만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영을 맞아야 됩니다 신약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육이 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맞이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 시대도 예수님의 육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의 재림인데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자를 맞으면 과거에 믿었던 위치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사람이 됩니다 구약에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맞은 자는 종에서 자녀가 됐잖아요 이 시대에 육신 속 오신 예수님의 영과 성자를 맞은 자들은 그래서 이제 한 차원 더 높여서 자녀에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ikerzo그만부